코파 문델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편한거 그 다음에 풀 캥거루 가죽이 주는 느낌들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되게 두껍고 우레탄의 탄성도 좋고 그 다음에 연질 스토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다 디뎠을 때 다른 요즘 나오는 이런 단단한 우레탄 스토보다는 훨씬 더 조금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여기가 제일 출장은 여기가 휘어지지 않도록 강성이 샹크 강성이 굉장히 잘 확보되어 있고 이런 점들의 장점이죠